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공이다라고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전공이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엑시트 나가버린 겁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걸 강제할 방법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는 하루속히 전공이하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그 제약 조건 하에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없으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였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안혜리 논설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잘 뽑았네요. 전공이가 근박당해도 안 돌아온다 이야기죠. 모르죠. 총칼들과 다 한 명씩 끌어오면 몸이 끌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무를 견뎌온 전공이들에게 왜 힘들면 그만둘 자유 실수의료의 미래가 없어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변호사 출신인 최재영 변호사하고 여러분들 그 친구 되시는 강영훈입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 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다가 그냥 못하겠다 해서 나간 건데 그건 뭐 그걸로 끝난 거지 계약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정부는 왜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공이 사직이 정말 중대한 위해를 불러오는 사안인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전공인은 특정 감옥 전문성을 쌓기 위해 의사 매너 취득 이후에 개개인이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가 아닙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수련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아예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공이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몇 번 이야기한 내용이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가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있을 사람은 있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이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건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전공이들한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닌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학병원의 척주가 전공이고 대학병원의 심장이 전공인데 그거는 우리 의료 시스템을 보건복지부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정책을 펼치하지 그걸 다 무시하고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이 야단 법석이 발생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공의 장기 부재가 불러올 의료 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공이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행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제 밀어붙인 거죠 이제는. 밀어붙여버린 거니까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테러도 없고. 그러니까 전공이 없이 의대생 복귀 없이 그냥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본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딱한 것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전공이들은 의대의 정원을 원상 복귀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의 정원을 정상화할 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정상화하더라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강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가 뭐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공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지호 부총리 말 이야기처럼 9월 달이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가 여러분들 될 일이면 벌써 다 돌아왔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런 밀어붙였으니까 본인들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니까 자신감 받고 계속 앞으로 해나가라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의 요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설문. 이제 알 바뇨. 이제 내가 알 바냐. 사직 전공이 마음 상태로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과 전공이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귀 가능성이 없다 73% 복귀 가능성이 있다 24%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약관계 이제 끝나가지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미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전공의들은 포기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듯 합니다. 굉장히 장기화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전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대하는 분이 계신 겁니다. 몇 년간 공병호 열성편에서 물러납니다.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대하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공병호 씨 보기가 민망합니다. 부정투표운동도 가식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방향을 정하고 나면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만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성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뭐 나가서 안 본다니까 내가 뭐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이 죽느냐 산이나 국민 생명권이 걸린 문제로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또한 윤통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지지철에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한다고요? 의대 정원이 개혁이라고요? 지금도 의사는 넘쳐나고 병원도 망하는 세상인데 웬 의사를 정원합니까? 정부와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잘 이야기하냐 안녕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어떻게 만족시키냐 이야기죠. 선거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방송을 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도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함께 마음이 안 들으니까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이름대로 조선 사람들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 생각 수준이 이 정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비용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하자면 제정신이면 복귀하겠습니까. 성인과 같은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모를까. 아니면 병원을 물려받으면 어쩔 수 없는 분 정도겠죠. 이번에 모두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바이탈하면 죽을 때까지 낙수 노예라는 것을 모두 인생 나락에 간다는 것을 윤정부가 뺏어 깊이 새겨줬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을 남긴 거죠.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흉부외과 전공의 엄마인데 아들을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야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외과 레지던트 품으로 조롱, 협박, 악마와 같이 구족적인 노예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돌았습니까. 한국 의로는 진작 무너져야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윤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은 것입니다. 가속페달을 밟은 거죠. 이제 환자 이송체계가 바뀌게 되고 전공이 배출도 의대교육이 다 막장이 될 겁니다. 모두가 바라는 OECD 의로로 가는 겁니다. 대형병원은 자동적으로 전문의 중심이 되고 숙가는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필수과 전문의가 수술 받는데 반년 이상 기다리기에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안 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는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